20호 태풍 만로가 결국 찬 공기와 강한 싸움을 한 후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어서 태풍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기준에서는 소멸이지만 변질된 온대저기압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태풍은 바람이 강한 것을 이야기하고 온대저기압은 여전히 비구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기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행히 20호 태풍 만로의 진로도가 북태평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대륙 쪽이므로 일본에는 더 이상 피해를 안 주게 된 것입니다. 미해군압동태풍경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90w 열대요란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란색 낮음 단계로 감시 중이며 아직은 24시간 내에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낮음 단계입니다. 현재는 낮음 등급이지만 99w에 대하여 곧 중간 등급을 거쳐서 빨간색 서클인 하이 등급으로 표시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의미는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도 또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90w 열대요라는 세력은 15노트, 30헥토파스칼이며 대륙이 곳곳에서 활발하게 발달 중입니다. 21호 태풍야토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구름대가 매우 넓게 펼쳐져 있는 형태로서 다행히 구름대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발달하는 형태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름대들이 넓은 구역에서 발달을 많이 하면서 대류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발달이 빠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 시뮬레이션을 보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하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태풍 발생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